의사가 연구한 건강기능식품은 과연 더 좋을까요? X-X 박사님, 이 성분은 왜 넣으신 거죠?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요즘 의사가 만들었다는 건강기능식품 많이 보이시죠? 의사가 직접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사가 특정 브랜드나 제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요 의사가 성분을 연구한 제품, 누구누구 박사의 성분 배합 이런 건데요 이렇게 의사분들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제품들이 과연 더 좋을까요? 의사분들의 성분 배합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의사분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더 비싸게 팔릴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그렇지 않다는 게 맞다고 옵니다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은 철저하게 식품공정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의학적인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의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시는 건강기능식품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요 저의 제조 관점에서 봤을 때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질적성장에 기여하시는 의사분들도 많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의사분은 방송에 매우 자주 나오는 쇼닥터라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판매하는 제품들이 좀 비싸긴 하지만 막상 그분 제품들을 한 제품 한 제품 살펴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레시피를 보면 알거든요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막 만들었는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었는지 하지만 의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상당수의 제품들은요 의사가 만들었다는 광고 문구를 빼면 의사가 광고 모델에서 빠지면 가격만 비쌀 뿐 레시피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분이 성분을 배합했다고 하는 제품 중 한 제품의 레시피를 분석해드리면서 의사의 성분 배합이 과연 특별하거나 훌륭한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영상이 소비자가 의사 마케팅에 무조건 혹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건강기능식품들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 홈쇼핑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건강기능식품 중 1위를 했다고 하는 이 제품 2015년부터 5년 동안 홈쇼핑에서만 860억 원어치를 팔았다는 이 제품 엔땡땡 포털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 항상 상위권에 유치하는 이 제품 바로 우리가 종편 채널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땡땡 박사가 성분을 배합했다는 프리바이오틱스 프락토올리고당 제품입니다 이거예요 다른 수많은 프리바이오틱스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하루 순수 프락토올리고당 3g을 제공하고요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필요한 아연도 하루 섭취량 기준 2.5mg씩 들어있습니다 상당수의 프리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이 제품과 마찬가지로 프락토올리고당과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넣고 만들어지고 있고 이 제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프리바이오틱스 제품들이 하루 기준 순수 프락토올리고당 3g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능성분의 종류나 함량 측면에서 땡땡 박사님의 성분 배합이 다른 브랜드의 프락토올리고당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다른 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땡땡 박사님의 성분 배합을 강조하는 이 제품의 레시피에는 도대체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제품의 전성분을 살펴보시죠 프락토올리고당 분말, 산화아연, 유당 혼합 분말, 밀식이섬유, 식물성 크림 혼합 분말, 요구르트향, 아스코르빌 파르미테이트, 디엘사과산, 치커리뿌리 추출물, 초유분말, 아스파라거스 추출분말, 돼지감자 추출분말, 아티초크 추출분말, 우엉농축 분말 총 14가지 원료가 쓰였네요 건강기능식품의 전성분은요 기능성 주원료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 부원료들을 함량순으로 표기하는데요 사실 요즘에 제품의 전성분을 보시는 소비자분들이 전보다 많아졌는데 어떤 기준이나 순서로 원료들이 나여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쨌든 이 14가지의 원료가 사용된 레시피를 언뜻 보면요 프락토올리고당부터 초유, 아스파라거스, 돼지감자, 아티초크, 우엉까지 매우 좋은 원료들로만 만든 것 같아 보입니다 계산해보면 기능성 원료 두 가지가 전체 레시피의 8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20%의 12가지 원료들이 들어있네요 제가 좀 전에 이 제품은 기능성분의 종류나 함량 측면에서 특별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땡땡 박사님의 성분 배합의 특징은 부원료 부분에 있는 걸까요? 그럼 부원료로 쓰인 각각의 성분들이 왜 쓰였고 얼마나 들어있는지 분석해보면서 땡땡 박사님의 성분 배합이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당 혼합 분말 민식이 섬유는요 특별한 영양적 효과보다는 맛이나 질감 또는 식감을 잡아주면서 이런 스틱포에 분말을 잘 넣기 위해서 즉 원료의 흐름성을 좋게 하기 위해 이산화기술 같은 합성청감을 대신해서 사용된 것 같고요 이산화기술을 쓰지 않은 게 성분 배합의 비법은 아니죠 그 다음으로는 맛과 향을 내는 원료들과 산화방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식물성 크림 혼합 분말은 프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드러운 맛과 질감을 주겠죠? 요구르트 향은 요구르트 맛을 내는데 사용되었고 아스코르빌 파르미테이트는 산화방지제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봐도 땡땡 박사님의 성분 배합에 있어서 별 특이점은 못 찾겠네요 자 오늘의 스모킹건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DL 사과산입니다 왜 스모킹건이냐? 그 뒤에 나오는 치커리 추출물 초유 분말 아스파라거스 추출분말 돼지감자 추출분말 아티초크 추출분말 우엉 농축 분말이 땡땡 박사님의 성분 배합의 특이점일 수 있어서입니다 DL 사과산이 치커리, 초유, 아스파라거스, 돼지감자, 우엉, 아티초크가 이 제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DL 사과산은 신맛을 내는 원료입니다 보통 프락토올리고당으로 프리바이오틱스 제품 만들 때 전체 배합비의 0.5% 정도 사용됩니다 1%까지도 보통 넣지 않아요 0.5%를 조금만 넘어도 신맛이 너무 강해져서 맛있는 제품이 되기 어렵거든요 제가 앞에서 함량순으로 전성분이 표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DL 사과산이 전체 레시피의 0.5% 정도 즉 1% 미만으로 사용된다고 보면 그 뒤로 나오는 치커리, 초유, 아스파라거스, 돼지감자, 아티초크, 우엉은 당연히 DL 사과산과 같은 함량이거나 DL 사과산보다 적게 넣은 게 되겠죠 이 제품 한 개 스틱이 4g이니까 4,000mg입니다 4,000mg의 0.5%는 20mg이에요 20mg이면 이 정도 되겠네요 치커리, 초유, 돼지감자, 아티초크, 우엉 다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 하루 20mg씩 먹어서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글쎄요 이게 땡땡 박사님의 성분 배합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텐데 함량 측면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함량으로 여러 가지 원료를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원료가 여러 가지 표기되어 있으면 소비자들은 보통 해당 제품에 대해 좋게 보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의사분들이 출연하는 건강기능 프로그램에서 한창 프리바이오틱스를 다룰 때 식이섬이나 프락토올리고당이 풍부한 식물들의 소개가 빠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때 단골로 등장했던 것들이 치컬이나 돼지감자, 우엉 등이었어요 어차피 보통 소비자들은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가 뭔지는 따져보아도 그래서 얼마나 들어가느냐에는 특별히 관심이 없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 없어 보이는 함량으로 여러 가지 원료를 즉 컨셉 원료를 넣게 되는 거죠 기능적이나 영향적으로 무의미하지만 제품을 더 좋아보이게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원료를 1% 미만으로 미량 혹은 극미량 사용하는 것 저희 업계에서는 흔히 컨셉 원료라고 합니다 0.1%씩 넣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의사가 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한 의미가 보여드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런 컨셉 원료로 보여줄 수 있는 레시피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컨셉 원료에 대해서 다뤘던 영상은 아래 내용 부분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치컬이 추출물이나 초유분말 등 나머지 부원료 부분을 분석해봐도요 땡땡 박사님의 성분 배합의 특장점을 발견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점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기능식품은 의학적인 지식이 아닌 식품 공정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분 분석을 바탕으로 이 제품은 프리바이오틱스에 충실한 제품은 마제나 다른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에 비해 별다른 특장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의 관점 즉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관점에서 땡땡 박사님의 성분 배합이라는 광고 문구는 광고 문구 이상의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어떠셨는지요? 이 영상을 보신 소비자라면 의사가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제품을 신뢰하기보다는 의사가 만들어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좋은 건지 보다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합니다 소비자가 따져보기 시작하면 의사분들도 보다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거나 홍보하게 되겠죠 솔직히 제 기본적인 생각은요 의사분들은 건강기능식품도 좋지만 그보다는 신약을 개발하고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더 이바지하는 방법이 보다 역할에 충실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내용의 방송이 저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그 정도로 능력 없는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권기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의 사실을 전달하고 소비자가 그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토대를 위해서 앞으로도 저의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공유할 것이고요 권기남이라는 채널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쵸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남이었습니다